나에게 별밭볼을 씹었을 거인은 어대에서 우울하며 살고 있나요 멋쟁인지 또 좋은지 궁금한 만큼 내 사랑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내 사랑 누구일까요 내 사랑 누구일까 내 사랑 누구일까 내 사랑 누구일까 나에게 저런 반지 입어줄 거인은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사도한지 달달한지 궁금한 만큼 내 님이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내 님이 누구일까요 한평생 한집에서 같이 살 거인은 아이가 몇 살인지 알고 싶어요 아이가 몇 살인지 알고 싶어요